안녕하세요 또부님이에요 오늘은 우편비를 포함한 만원봉을 판매해볼거에요 총 물품은 이렇게고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귀여운 스티커 10장 출처를 모르는 스누피 인스 10장 웅충이 구르미님 출처인스 10장 출처를 모르는 인스 15장 네비님 출처인스 10장 중국이 없는 메미인스 18장 도안공개 해드릴게요 총 이렇게고 출처는 하울마켓님 소리아론님 옹충이 구르미님 시라자베님 유배왕자님입니다 떡매 믹스 30장 10장씩 중국이 없는 떡매 믹스 30장 마감을 해서 도안공개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듀미님 출처인스 10장 토끼탕콩님 출처 떡매 1권 니치님 출처인스 15장 니치님 출처 과자인스 20장 중복이 없는 인스 14장 도안공개 해드릴게요 앞에 5장을 제외하고는 소이알로님 출처인데 앞에 인스의 출처를 알으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도일리페이퍼 20장 무중부인스 26장 마지막 물품으로 또한 인지트컷이 들어갑니다 총 여기까지가 우편비 포함해서 만원봉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 참고해주세요 그럼 꼬일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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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